언니는 나중에 넘어봐 그거 알겠어? 꺼내라 꺼내라 나이.. 선생님 나이 좀 써있었어 이거 따있어 이게 하는거 같은데? 이거 봐 아니 뒤에 서준이 뒤에 준서 같은데 그 다음 서준이 그 다음 준서 아이가 그 다음 서준이네 맞지? 이제 다이빙대에서 안해준다 이제 다이빙이었어 약간 배치기 했다 약간 배치기 했다 저 준서 같은데? 네 둘 다 배치기구만 뭐.. 못 봤다 뭐.. 못 봤다 뭐..